너 이번에 지옥아 젓가락질아? 언니 뒤통수 맞았어. 김준하 감독 나랑 일하게 됐다고. 식당 운영 이렇게 안 되면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우리 우정은 시험대에 올랐어. 그거 박 대표 사람 좋던데. 똑바로 얘기해. 형한테 돈 갖다 썼어? 박정우 대표랑 친해? 정선희하고 박 대표하고 너 때문이니? 셰프님께서 레시피 몇 개 개발해 주실 거야. 누구 마음대로 내 의리를 건드려. 현실에 안 맞춰주면 다 해봐. 그러느니 형 지분 빼줄게. 경영에서 손 떼. 안녕, 그만.